박스 막 있으면 들어가요 우리 꽁냥이는. 물 좀 물 좀 보여요. 어이구 어이구, 꽁냥아 오늘 밥과 구경 한번 해보자. 꽁냥아, 니 우리 집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병원 세 번째 간다. 알고 있나? 공대생도 그만큼 자주 안 갔다. 응, 그래. 출동. 출동. 굉장히 귀엽지? 마이크지? 안녕. 자, 이제 나왔어요. 아이고, 목걸이. 목걸이. 목걸이하고 향수 냄새가 진정하네. 많이 예뻐졌지요? 크지? 엄청. 엄청 크다. 웬만했다는 거 보자. 웬만하면. 910g. 910g. 한 달 발만에 재배가 될 수 있네. 아가씨가? 아가씨. 아가씨는 제가 소설로 한다는데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야, 지금 이상한 소리들이. 지금 꽃소리로. 긴장했나? 먹을 것도 안 주고. 아니, 안돼, 안돼, 안돼. 아니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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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먹어봐, 이거. 하하하하. 이거 니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다. 아이고, 우리 공냥이 주사인데 맞겠습니다. 맞아, 이게 이제. 하, 스물. 스물. 일어나. 하하하하. 뭔가 이제 깜짝이야. 분위기 이상하지?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. 아, 아프더라. 아, 아프더라. 하하하하. 깽한다. 깽 한 번 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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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게 웬일이다. 이게 무슨 일이다. 이게 뭐야? 이거 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없다. 맛있는 스킨대. 짤이 있다. 지금 졸라가지고, 지금. 입맛이 없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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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인사해라 인마. 하하하하. 공냥이 인사해지니도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십시오. 하하하하. 예, 수고하십시오. 공냥아, 무서웠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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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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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두운 데가 숨어 있어라. 고생했다. 깜짝 놀랐다, 지금. 공냥아, 병원 갔다 온 기분이 어때? 부끄러워하지 말고. 기분 안 좋아요. 야, 니 300g이었는데, 지금 900g이 되었다. 너 너무 비만해진 거 아니야? 어, 튼튼해진 거지. 이제 병원 잘 갔다 왔으니까. 아까 의사 선생님이 그거 간식 먹자. 간식? 아까 싫어하던데. 그거 아까 전에 안 먹더라고. 먹는 거 한번 찾아. 이거 나와서 드세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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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동茸는 아까 거기 병원이라서. 부끄러웠나? 그래서, 아이 막 먹먹이가 짖고 이러니까. 무서워가지고, 안 먹었던거다. 벌써 다 먹었나? 이야, 잘 드십니다. 내, 지금 그거 계속 찾는다. 마 그 과자, 지 간식. 아 맛있다. 야, 니 다음번에 또, 병원 가지오면 줄게. 공냥아 사랑해. 공냥아 사랑해. 빠이. 펫. 꼬리 살랑살랑 흔든다